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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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서 로봇 투자 아이디어도 이제 타이밍이 되어가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양승윤 유진투자증권연구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참 어렵습니다만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시의적절하게 로봇과 우주방산 이 얘기를 좀 먼저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로봇주가 조금은 부진하긴 합니다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아무래도 머스크 그리고 머스크와 관련된 로봇 들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주 최근에 동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장 수혜를 볼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섹터가 우주항공도 있고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거기에도 로봇 산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트럼프 이후에 이런 AI라든지 로봇 개발에 대한 기술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 다른 우주항공 그리고 조선 쪽으로도 온기가 불었던 만큼 로봇 쪽으로도 충분히 기대감들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 당선이 됨으로써 그동안 로봇 산업들, 로봇 기업들 그리고 또 로봇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투자를 멈췄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제거가 되면서 내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로봇 산업의 업황이 또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긍정적일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다만 아직 국내 종목들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변동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선별적으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됐다는 것은 이민 정책을 쓰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머스크가 이제 효율위원회 쓸데없는 비용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로봇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미국 내에서는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까지는 아마도 좀 더 디테일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로봇도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산업용 로봇도 있고 서비스용 로봇도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한다면 어떤 관련주라고 할까요?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올해 내내 조금 이 로봇 산업을 관통했었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휴머노이드랑 그리고 로봇 AI 쪽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 이런 좀 지금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로봇들로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졌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먼 미래 5년 뒤 10년 뒤에 이런 기대가 되는 부분들에 좀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내 로봇 기업들은 아무래도 대다수가 협동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한순간에 이렇게 레거시로 좀 이제 전환이 되어버렸던 그런 기업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는 충분히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간접적으로 좀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부품주 쪽으로도 조금 저희는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고. 결국 이런 협동 로봇 물류 로봇에만 부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에도 부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로봇 AI를 개발을 하는데 물리적인 데이터를 쌓아야 되고 물리적인 데이터를 쌓는 연구 플랫폼들 수요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감속기라든지 아니면 액체이터 모듈인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간접적인 수혜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하게 대세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가 흔히 보는 로봇 하면 생각하는 그런 로봇인데 국내 기업은 이제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류 로봇 협동 로봇 중심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그래도 이제 범용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봤을 때 로봇주에 대한 특히 국내 주식에 상장된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뭐 올해 연초부터 해서 지금 YTD로 로봇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4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이런 휴머노이드나 로봇 AI 같은 빅 트렌드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또 큰 문제는 실적 불확실성이다. 저희가 계속 결국 로봇 산업은 미래 산업이고 앞으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도 크게 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로봇 기업들이 좀 업황도 좀 어렵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로봇 시장의 개화 속도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면서 매출 성장하는 속도가 다소 느리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도 이렇게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년 한 20%씩은 그래도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일부 역성장을 하거나 매출 성장률이 조금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둔해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실적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최소 매출액 성장률이 최소한 20% 정도 수준까지는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제 좀 저희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협동이나 물류 로봇 중심의 로봇 산업이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 성장, 수출, 모멘텀, 공장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장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로봇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매출 성장이 좀 떨어지고 저도 ETF나 주가를 보면요. 사실 우하향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좀 없더라고요. 다만 휴먼 오일즈라든지 로봇 AI에 들어가는 부품주, 그리고 일부 매출이 나오는 성장 로봇주는 조금씩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쩌면 오늘의 주인공일 수 있는 게 우주항공 쪽을 좀 말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게 우주항공 쪽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머스크 트레이드 중에 하나인데 향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좀 엿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 내러티브 중심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되고 또 머스크가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가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관련된 밸류체인으로서 한국에서도 일부 원소재를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밸류체인 중심으로 해서 조금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올해 대선 이전에도 우주항공청이 연초 상반기 때 개청이 되었었던 부분들 그리고 향후 2026년 이후에 이런 국내 위성 수요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위성 발사와 장기적으로는 발사체 산업까지 계속 커져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일단은 현재 본격적인 그런 우주 경제 시대가 개막을 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성장들을 바라보면서 지켜보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타이밍이다. 다만 조금 최근에 이런 트럼프라든지 이런 대선 이런 이벤트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가 나오기 전에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물이 들어오는 산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좀 챙겨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부분이 지금 시총 20조를 넘나들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들을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실적들이 우주가 아니라 방산 쪽에서 나오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크게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저희는 앞으로 이런 거의 수천억대의 영업이 기록하는 분기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올해보다도 내년이 훨씬 더 커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 이런 시총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제 1년, 2년 사이 20조까지 좀 저희는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저도 목표 주가를 지금 20조 원 정도에 맞추어서 좀 제시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목표 주가가 그럼 얼마나 정도죠? 지금 44만 원입니다. 44만 원이 목표 주가인가요? 네, 지금 44만 원이 목표 주가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의 그런 실적이나 그런 성장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동성 자체는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최소 저희는 시총 레벨로 봤을 때는 한 20조까지는 무난하게 좀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20조가 되면 물론 이익이 수반되긴 하겠지만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멀티플로 봤을 때는 PER 기준으로 거의 17배, 18배 정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17배면 뭐 글로벌 평균이 한 20배에서 24배 정도까지 부여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업사이들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방상우주주죠. 방상주에서 실적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그래도 좀 비싸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자리매금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하시는 것 중에 한국항공우주죠. 이 기업, 카이라고도 하는데 실적이 어떤가요? 카이도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보다도 더 기대를 하는 것은 내년을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아무래도 폴란드 쪽으로 나가는 FA50이라고 하는 경공격기 수출 사업관이 있는데 해당 사업관은 지금 매출을 진행률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원가 투입에 따라서 저희가 매출로 받고 있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에 그 진행률 인식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래서 YY로 봤을 때 30%에서 50% 사이에 증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적 자체는 굉장히 견주한 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폴란드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라든지 다른 해외 사업들 그리고 국내 사업들까지 계속 견주하게 실적을 버티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에 그래도 최근에 방산 분위기에 좀 애드 추가돼서 같이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탑픽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긴 하나요? 요즘 좀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 보면 러우전쟁 발생 이후로 봤을 때 거의 한화에러스페이스는 600%에서 거의 700% 정도 상승을 기록을 했고 LIG 넥스환 같은 것도 거의 300% 현대로텐도 올해 좀 하반기 때 많이 상승을 해서 거의 200% 때 올라와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면 어떻게 보면 100%가 좀 못 미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좀 추가적인 기대감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업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이유는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다른 기타 수주들이 크게 터지지 못했었다. 작년 연초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사업 이후에는 조금 저희가 기대했던 사업권들이 아직까지는 시연이 안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미, 그리고 중동 쪽에서 각각 고정익, 그리고 회전익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수주들이 가시화되었을 때 충분한 상승세들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로봇이나 다른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보다 우주방산주를 얘기할 때는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우주방산, 방산 얘기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11월 중순이고 연말까지도 흐름을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2025년을 내다봤을 때 우주방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주방산에 대해서는 계속 업황 자체는 긍정적일 거다. 그리고 특히 우주도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산업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주에서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위성 쪽이 가장 빨리 기대감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실적들 성장하면서 계속 이 수주들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지켜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은 주시긴 했었는데 그러면 방산, 우주 통틀어서 연구원님이 보시는 토픽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지금까지 못 올랐었던 관점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실적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최근에 가시화되고 있는 모멘텀을 본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한국, 우주 둘 다 이 토픽으로 뽑고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증시 환경이지만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물가 지수가 시장이 기대만큼 잘 나와줘서 3대 지수 모두 소위 말하는 안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물가 지표를 보여줬는데요. 물가를 좀 보시면 10월 이번에 물가가 나오고 나서 12월에 연준의 스탠스는 조금 더 금리 인하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59%에서 간밤에 80%가 넘는 그런 인하 확률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와는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 달러와가 강세를 보였을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보급 그 성장의 과실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도 당장 긴축의 강도를 줄여나가는 즉 금리 인하의 어떤 그림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워낙 시장이 좋고 그리고 물가의 어떤 흐름도 조금씩은 완만하게 내려갈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의 어떤 레벨도 조금은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와가 강세를 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 굉장히 폭력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가파른 매도세인데 제가 그리고 앵커 입장에서 본다면 ROE가 낫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ROE는 뭔가요? 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중국의 정책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아픈 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부채를 상화하는 이슈로 인해서 중국은 더 디플레 압력이 빠지고 있고 반도체라든지 배터리처럼 동아시아 쪽의 공급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그리고 기초 소재 화학 철강들의 매도 압력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ROE는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자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연초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기대했을 때 외국인들의 유입이 최근에 상법 개정안이 지지부진해지고 고려아연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행위들에 굉장한 실망이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증시 대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이 나오는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자본에 대한 기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 밸류업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한율에서 수출이 나올 수 있는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주 방산, 조선과 더불어서 이런 수주 베이스의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은 이익이 나오는 쪽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드렸고 항공우지도 얘기 드렸는데요. 이렇게 방산주가 지금 좀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